오늘 우리 삼식님의 식사예요. 오늘은 참 자색고구마 당근 귀리밥이에요. 밥이 이제 일반 밥은 지겨울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자색고구마를 넣어서 귀리하고 찰옥수수하고 당근 쓰고 나면 당근 넣어서 밥을 했어요. 여러가지 색감을 골고루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밥에서도 탄수화물 자체가 건강에는 좋지 않은데 이런 잡곡이나 통곡물이나 이렇게 야채를 넣었을 때 건강이 더 좋죠. 이것은 이제 부추꽃 부추꽃 아보카도 샐러드예요. 부추꽃 아보카도 샐러드는 굉장히 건강에도 좋아요. 항염 작용이 있어서 염증도 제거하고 또 암 예방에도 좋아요. 이거는 새콤달콤한 도라지 무침은 기관지 천식에 좋죠. 이제 여기는 갑오징어 자색고구마 튀김을 했어요. 자색고구마하고 갑오징어하고 일반 꿀고구마를 섞어서 튀겼는데 너무 향긋하고 바다 냄새가 나고 맛있어요.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이건 이제 김 부각이죠. 미리 김 부각을 조금 이렇게 한 100장씩 해놓으면 아무때나 이렇게 반찬 없을 때는 이렇게 꺼내서 먹을 수 있고 부추꽃 차를 마셔도 좋아요. 부추꽃 차는 부추 샐러드도 해서 사과, 풋사과하고 아보카도 넣어서 이렇게 샐러드도 좋고 또 이제 갑오징어 자색고구마 튀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추꽃 차도 마시고 김 부각 해서 이렇게 이것은 우리 밭에서 우리가 심은 밤나무에서 딴 거예요. 밤이 실하죠. 오늘은 이제 우리 삼식님의 식탁이에요.